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 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과로사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로사가 업무상 제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를 인정받는 기준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아니면 세 가지 차원의 요건을 검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1일, 즉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에 변화가 있었느냐. 급격하고도 뚜렷한 업무상에 악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개연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2단계는 일주일 상황을 봅니다. 최근 일주일 이내에 그 근로자가 담당했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약 30% 이상 증가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이내에 담당 업무 30% 이상 증가라는 것은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 선상에서, 즉 감정적, 상식적 선상에서 감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담당했던 업무의 증가 부분을 얼마만큼 잘 기술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무사의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개월을 봅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비교적 한 100일 정도 되는 것이니까 약간 만성적인 차원이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인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 측면 내지는 정신적 측면에 과중한 부담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부정받게 되는 측면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과로사의 인과관계는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반드시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인문과학적 측면에서 나오는 과로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종이 또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라고 그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정도의 과로로 인한 사망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악화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성이 뭐냐 즉 상식적 선상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성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있으면 과로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존 질병이라고 한다면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또박또박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타서 관리가 잘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어떤 업무와 연관된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0, 190, 180 넘어가는데 정말 이건 위험한 겁니다. 제가 노무사로서 산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질병이 고혈압인데 고혈압 판정받으신 분들은 약을 꼭 좀 복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빠서 깜빡 잃어버리고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거나 했을 때 픽픽 쓰러지는 경우를 제가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하나는 과로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당 근로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해당 근로자의 나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나 또는 그 사람이 근무한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70 먹으신 분이 뭔가 가정생활의 부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 수준이라면 그 사람 연세에서 또는 과로가 될 수 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